기술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실시간 비대면 컨설팅 기반을 구축기로 하고 도내 스마트팜 농가에 농산물 품질과 수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통제 관제 시스템을 발현합니다. 지난 27일 기술환 회의실에서는 간부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통합 관제 시스템 비대면 컨설팅 기반 구축 용역에 관한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용역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보완 사항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장모별 협력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ICT 융복합 비대면 멀티 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참여농가 전용 모바일 웹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수확량 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장비 보급, 경상북도형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 서비스 적용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특히 품목별, 농가별, 비대면 데이터 분석 컨설팅과 기술 지원이 이뤄져 이상기상이나 환경 발생 시 위험 경보 메시지를 실시간 제공하고 재배작기 내 월별, 생육시기별 분석 데이터 레포트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